눈 감아! 눈 감아! 선물 주려는가 보다 눈 감아! 눈 뜨지 마! 눈 뜨지 마! 됐어! 눈 떠봐! 하나 둘 셋! 모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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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쯔! 궁금해요! 이게 뭐야? 또 재밌난 이벤트를? 거미야! 네? 아! 어머! 뭐야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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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새집에 큰 거미가 나타났어! 아빠 와! 아빠 와! 아빠 와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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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데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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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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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! 오! 왜? 왜요? 아니야! 아니야! 아무도! 장난감! 안 무서워! 아! erste 있다! 아! 아! I want her! 어! 그는 안 무서워? 아! 고르는 장난감인 줄 인지했네요!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 씨! 알아! 진우야 봐봐! 봐봐! 만질 수 있어! 아니, 그것이 무서워하면 안 돼! 벌레를 이겨내야 해! 벌레를 이겨μο해야 해! 왜요? 왜 갑자기 아빠... 진우가. 벌레를 좀 무서워하더라고요! 아! 진우가 벌레를 무서워했죠! 장난감인데도 좀 무서워해서. 무서워? 응. 안 무서워. 토이야, 토이. 그래, 안 무서워. 장난감이야. 어떻게 진우가 안 무서워할 수 있을까? 좀 도와줄 수 있을까? 여러 가지 생각해봤어요. 맞아요, 새로 이사 온 집이 숲속에 있어서. 아, 여름에 들어오면 벌레 많이 들어오거든요. 뭐 연습해놔야 돼. 진우 벌레 극복 프로젝트. 진짜 크다. 맞아요, 거누는 스파이더맨 좋아하니까. 이 분 벌레가 소리가 안 나. 진우 만져볼래? 어? 스파이지는데? 아무것도 안 들려. 지금 공포에 실렸거든. 근데 우리가 이 집에 있으면 벌레가 많이 생길 거란 말이야. 벌레 무서워하면 안 돼. 눈으로, 눈으로. 눈으로, 눈으로. 눈으로, 눈으로. 자, 로봄이. 해봐. 해봐. 아니, 잘 못하겠어? 형이 하는 거 봐봐. 해봐. 해봐. 아이, 그 정도로 안 돼. 더 세게 해.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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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걸어, 잘하네. 아, 나 어두워. 아, 나 어두워. 아, 나 어두워. 오, 용감하다. 나, 나 어두워. 그래, 용기내 보자, 진우야. 더 세게. 더 크게. 해! 해 봐. 해 봐. 해 봐. 해! 잘한다.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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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우 잘했어. 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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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!